우리가 또 한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. 자, 그리고 교체 틀패에 들어온 파드 선수인데요. 골키퍼 다리 사이 빠졌군요. 문은 열려있습니다. 문은 열려있는데요. 여기서 왼발 슈팅, 골프스 맞고 튀어나온 볼. 다시 한 번 뒷공간, 왼발 슛! 믿기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. 교체 틀패에 들어온 파드 선수가 결정적인 이 기회, 아무도 없는 무인 지경, 이것은 왼발로 밀어넣어봤지만 이방에 오게. 이방에 고licht이 들어갈 패턴을 봤습니다. 이방에 오게 가볍다. 그린저에게서 왼배로 세연으로 봤습니다. 그린저의 막대가 그린저였죠. 그린저에게 고licht은 시작했고 첫 번째는 이방에게 여성의 명곡이 đó죠. 두 번째는 그린저의 길이로스슈에 якitsu에 오고 몇번 아냐. 그린저에게 남기고 반성은 전기고 몇번 강한 소류로 했죠. 우리에게 돌아가는 것만으로 raconte. 그린저에게 뱅킹이 있는 지방에서의 남기고 그린저에게 주식을 들어요. 아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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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 아멘, 아멘, 아멘.